올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고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30년 만에 같이 찾아온 강추위라고 합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광주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수면 윗부분부터 단단한 얼음층이 된 겁니다. 얼음이 된 하천유에는 눈도 그대로 쌓였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천에는 이렇게 낮에도 두꺼운 얼음층이 생겼습니다. 최근 낮 기온도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한 번 생긴 얼음층은 낮에도 쉽게 녹지 않고 있습니다. 얼음층은 이렇게 힘껏 두드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꽤 단단합니다. 며칠째 이어진 한파특보에 하천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일상도 두툼한 방안복으로 온몸을 감싸야만 가능한 모음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한파가 유난히 더 길고 춥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최근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올겨울은 지난 30년과 비교해봐도 첫 손에 꼽히는 강추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겨울 기간에는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총 5일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광주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총 5일로 집계됐습니다. 각각 3일을 기록했던 1986년, 2000년, 2003년보다 이틀이나 더 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0년과 비교해도 올해는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이 가장 많은 겨울로 꼽혔습니다. 올해 추위는 삼한사온이라는 보통의 겨울 기후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한파가 며칠째 이어진 겁니다. 올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최저기온이 최대 4일간 이어졌습니다. 혹한이 4일 연속 이어지는 올겨울과 같은 추위는 역대 4위의 기록이자 1977년 이래 41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광주의 최저기온이 연속해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1977년 이후로 41년 만에 추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 41년 만에 혹한이 이어졌던 올해, 올겨울이 더 춥게 느껴졌던 이유입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